미국이 버리려고 하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. 더욱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것 나도 모르겠지 않습니까? 세계 3위 경제 제공이라는 일본이 작국 이익을 위해서 전 세계인을 지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. 만화 대안에게 치워 외쳐보겠습니다. 전 세계인에게 백티러 장려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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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국 인권을 위해 핵오염수 받기에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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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안전하면 너네 다 마셔라. 의석열이나 마셔라. 이 찌기나 마셔라. 이 찌기나 후쿠시마 물 마셔. 오랜 오랜 마셔라. 의석열이나 마셔라. 족발이도 마시고 육성연도 마셔라. 육성연도 마셔라. 용산연도 마셔라. 이대는 상경. 용산여. 군뜩이는 닭 향 너머로. 거기가 나대의 고. 나대의 고. 쏠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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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깝치네 깝치네 못 찾겠다 정말 너무나 쫌팔린다 쫌팔려 죽겠어 쫌팔려 죽겠어 나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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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출발합니다 봄봄 윤톤 윤톤 맥뛰기 쫌팔려 죽어 빛년자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벽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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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양이 너머! 태양이 너머! 기선열차! 차창 너머로 아이고! 조심하이소! 안아파요? 다치있습니까? 괜찮아예? 저 깃발 가왔다! 이선신 깃발! 이선신 깃발 가왔다! 내가 유튜브에 저거 올렸거든 쫙파리들이 날뛰면 저걸 우치고 저걸 들고 와야 된다고 이선신 깃발 다치있어! 태양이 너머! 이 기선은 저걸 하고싶은데요! 평소에 하는대로 하면요 다 잘립니다! 이선신 깃발 윤석이한테 하고싶은대로 하면요 저는 한동훈이가요 정가식구건 만들어요 저는! 육성열 퇴진퇴퇴